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중절모가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. 가수 이춘목씨가 불러드립니다. 원점 그리고 고향무정을 불러주시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를 눌러 수많은 사연들을 내연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사랑을 떠보니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감사합니다.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을 내연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가슴을 열어보니 나는 나는 정말 바보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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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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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장에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조녹탑 잡초에 묻혀있네 감사합니다 새들 또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조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있고 어부들 노래소리 머린지 머린지 오래일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